안녕하세요. 4인용 식탁 오늘 출발해 볼게요. 정말 옛스럽다. 출발이 뭡니까? 너무 예쁘다. 선배님. 너무 좋다, 이 네 조합. 너무 맛있겠다. 정리다. 진짜 맛들었어? 그래요. 맛있다, 직해. 정민이에 대해서 내가 고맙게 생각하는 게 먼저 연락하고. 선배님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후배들도 마찬가지. 또 이렇게 음식 들어가니까 미담이 쏟아지네요. 신발을 벗어놓고 갔는데 혜련 언니가 냄새 되게 민감하고. 아, 그랬어? 그랬어 봐. 벌레 차가 나요? 이 얘기하면 다 기절했을 때. 나도 왜요? 아니, 나 은영이 지켜줘야 돼. 오늘 제가 짝사랑한 남자? 아니, 뭐 짝사랑한 남자인가요? 이 얘기 마무리를 지어야죠. 이상하게 흘러가잖아요. 오늘 너의 날이야. 완벽해. 아, 그런 법댓댓댓댓댓댓댓댓 아, 그런 법댓댓댓댓댓댓댓댓댓댓댓댓